아 그러니까 단톡에서도 물어봤단 말이야 그때도 말 안하고 디스코드에서 물어봐도 말 안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제 폰께 하라는 거지 니달리네 이 창 존나 잘 쳐던데 음 나 잘해 자 갑시다 에이 안 보여 에이 안 보인다 내각 스모크 내각 스모크 누가 깠어요 누군가 내각 하나 내각 하나 내각 하나 외각도 내각 잘 4나온거 니가 짜줬어야지 잘났다 나왔나왔나왔나왔나 지키 학자 쪽 라스트 치즈 라스트 치즈 티렸던 놈이야 지금 위치 몰라 스나 스나 구달리 7.5 안 보였어 7번부터 한 대가 안 맞고 어? 15? 안 본 것 같은데 질급 있다가 10개 질급 4 공격 그대 네네 ium 5 공격 6 1 슬리퍼가 내각에 있는데 갈 필요가 없었는데 말을 하뚜가 나 못들었어 어 말을 해줘야지 슬리퍼사운이라고 나 못들었어 슬리퍼카리어 지금 상대 안치더라 이거 중요한데 또 스모크 내각 또 스모크 개넘 새끼야 나이스 아 이거 4분 에이 또 안보여 연막 내가 뿌린거야 이거 외각 하나 외각 빼고 왔고 돌릴 수도 있겠는데 4번 하나 4번 짤 오케이 오케이 7이 있어 유탄 안맞았어 얘네 진짜 느리게 하네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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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으로 뺏어 7 7 아직 있고 3번방 있다 아 됐다 반 피야 반 피야 내가 카나 내가 카나 내가 카나 아 시발 7이 아니네 야 들어간다 지금 롱 6번 외각 외각 걔 아니야 스나 아니야 스나 외각 외각 반대쪽 네 아는데 터뜨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응 응 알았어 외각 그대로 유탄 없냐 유탄 예 없어요 왜각 왼쪽 아 그거 쫄면 안 돼 긁으면서 그냥 나가면 돼 스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네 아 아 답답하다 진짜 아 그걸 왜 쫄아 쫄면 안 돼 쫄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체크틀을 줄러갔어요 아 너 쫄았다며 너 쫄았다며 아까 쫄았다며 이새끼야 예? 내가 한번 러쉬 갈대 내가 외각에 있어 외각에 있어 계속 그러니깐 용 내가 러쉬한 간다고 싸이버 같다며 용 내가 러쉬 간다고 용 내가 러쉬 간다고 나는 내가 찌르고 있어 여행이야 A5 둘 간다고 아 실수나 하나 실수나 하나 있었어요 쓰나 나 초계삐 아 있네 아직 있다 7있다 7중 네 컷 아 팝은 올 것 같은데 설때를 먹어버려 네 오줌가 나기 있지 말고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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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창 창 하나 이거 아니야 찌둔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유탄 다운 기억제 하나 더 있나봐 나이스 10번 다운 라하스도 몰라 나 5번 쪽 어 왔다 나 왔다 나이스 생각해 빨리빨리 해야돼 예 순간에 있어 죽어 맥치 탁리로드 나 안질러 맥치 탁리로드 한 개 전부 다운 엥 선 한 개 스킬 칠 계속 있네 아 예 센터포가 하나 확인 에이 가끔씩 찔름 2번쪽 가나? 2번쪽 가나? 와리가리 치는데 안보여요 안보여요 2번 봐 4번쪽으로 가는 모션 아니 4번으로 가는 모션이었어 7개속 안보여요 외벽 4벽 하나도 없고요 얘네 기다리는거야 홀드이네 홀드하고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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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도 안보이고 아직 안보이고 3번도 안보여 1하나 땡큰데 1 더있어 격자하나 둘 다 다운이야 빠이 또있어? 네 B로 가세요 그냥 B로 가요 엄마 7버스 로고 1버스 로고 내가 안보여 에이 왔다 에이 왔어요 라이스 뭐야 다 빠지면 안되지 아니 그냥 기다려봐 에이 아닌거 같애 얘가 B쪽을 봤어 모르겠네 아 있네 10버네 왔다 1번이다 1번 쓰나 야 이거 설대 10버스다 어구가 끊어주고 아 반 반 반이 개피 야 시발 2번쪽으로 간다 그냥 가서 긁어요 아 죽었다 나이스 올킬이면 도망할 뻔 와 나 필요없는거 아니고 그냥 고놈을 치르네 응? 마사치는 개쁘게 1,2 들어야겠다 하하하 이형 008 이거 1,2,3이요? 응? 응 응 센터 안보여 내가 안질러야돼 내가 안질러야돼 잡은 안봐 2번하나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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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다 뒤로 빼앗고 외각 안보여 와 쟤 반에서 맞았네 피 18나마 하 하 나 피 없으니까 이거네 말았으요 제가 터졌어 야 이슬아 이슬아 힐 안보이고 어 이슬아 이슬아 네 짤 나이스 외각 안보이고 이슬아였던 애 몰라 어 틸 틸 틸 틸 하나 틸 하나 롱이야? 아니면 어 롱 맞았다 피크 유탄 맞았어 아 에이 롱 오케이 오케이 편하지 내가 봐줌에 락카사운드 3번 적배쪽이에요 적배쪽 1 그대로 7 쓰나 1 쓰나 그대로 6번 6번 짤 7번 하나 더 아까 3나카아냐 이거? 아까 3나카아때네 얘 4번방 조심 7번은 10보다 7번은 10보 에이 시발 적 3 아 뭐야 나 빠졌는데 10피 아니 시발 뭐 뭐 나 딱 나가자마자 날 보고 있냐 미션 완료 어이가 없네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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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마치 마 sel 마치 마치 내각 마치 마치 4번 4번 에이 유탄 맞았다 아 아이고 4번 나이스 4번 나 P16 QG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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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T QG6 Q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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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QT A 어 뭐야 4번 왔어? 아 4번에서 너나 보인다 나이스 10번 타워 살 때 살 때 나이스 아 다리 좋았쥬 나이스입니다 사장님 맛있니? 응 맛있어 센터 어 나이스 도움도 안 보이고 에이뻑 하나 진생이 5번 봐주니까 개편한데 센터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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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땡긴다 진생은 빼 어 나 5번으로 빼 격차 한 번 더 저거 다 삐 볼게요 아니 그건 아니야 두다 봐야돼 아니 너 커지 뭐해 에일 가능성이 있는거지 에일하곤 안했어 나이스 3번 우삼 우삼 개피 우삼 둘 우삼 둘 우삼 둘 하나 더 개피 개피 살아있다 번호초 키포 키포당합니다 돌아서 걷는거 조심 3번 네 여기 볼게요 낚시중 아니 내 앞에 바로 3번 10폭 모으고 하키 나 근데 5분당 5번 보니까 키를 못하기 키를 못하는게 키를 문제가 아니고 형이 못하는게 문제지 형이 못하는게 문제지 너 너 진순아 내가 한마디할게 156에 156 156 트라이브 생신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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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1월이요? 1월이요? 에일도 다운 루토샷 야 이거 에잉하자 무조건 에잉 형 왔다! 하나 왔다! 뒷길! 뒷길 탔네 다운 하나 더 뒷길 개피 뒷길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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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씨 어? 다운 저희도 하고 점수도 먹 대결이 완벽해 나이맙치 1월이후 나한테는 나한테는 다 나갔어 뭐 너 또 나 1월이후 나이맙치